김초보님 아 우리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KJST 저희 한국소대연합이 이제 탱크 두대로 오른쪽에 투자한 모습이고요 야 이거 지금 벌레처럼 번식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야 한국인 진짜 정말 단합력이 장난 아닙니다 야 순식간에 팡 늘어났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모를까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야 뭐죠 이거? 10번인가요? 잠시만요 와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와 이거 스타크래프트 스탑마인인가요 이거? 뭐죠 이거? 자 스탑마인 대기중이고요 자 여기가 스탑마인 지역에 여기만 대규모 1번님 딱 감지가 되면 다 터져요 그냥 야 이거 지금 초보님분들 MF분들인 것 같죠? 자 탱크 두대가 지금 서로 다 파괴되고 지금 저희 한 대 한 대가 나와있습니다 EAP 보스님 상대 지금 탱크 라인 다 뭉개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왼쪽에 힘을 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스탑마인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탑마인 자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좀 자 아 지금 한 대가 터졌고요 자 두 대 자 세 번째 스탑마인 터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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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어요 왔어요 스탑마인 아 요건 좀 보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터뜨리나요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스탑마인 갈대요 지금 걸쳐 분들 야 지금 여기서 건물 두 개를 무너뜨리면서 싹 다 정리납니다 야 스탑마인 전략이 야 지금 스탑마인 저희 한국 KJS 연합 미서 노고님 자 파쇠턴을 듭니다 이제 뒤에서 조직에 타 야 순항미사일이 저기서 1차간에 8분이 됐는데 벌써 지금 야 순항미사일 야 여기 지금 순항미사일이 지금 탱크 화면에서 잡혔는데 야 여기를 지금 싹 정리해줬죠 순항미사일이 07님의 순항미사일 한번더 발사가 됐고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야 이 사이로 쐈어요 자 갑니다 순항미사일 야 또 순항미사일 야 이거 건물 진짜 건물 그 모서리를 야 정확하게 찍어내리는 모습이 벌써 여기까지 구축이 된 상황이고요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어요 저 지금 일본 쪽 상황을 봤을 때 요쪽에 많이 뭉쳐있거든요 지휘관이 요쪽에다 순항미사일 한번만 딱 떨어뜨려주면 이제 알파도 진짜 한 1분에서 2분 내에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빠른 고병들이 요기에 지금 뭉쳐있다 빨리 뭉을 해주면 지휘관이 순항미사일 한방에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박격포 야 지금 박격포가 지금 야 멋있어 야 그림이 지금 멋있어요 지금 탱크라인 올라왔습니다 야 박격포가 지금 예술이에요 지금 야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야 수당미사일 아닌 하늘에서 박격포가 야 멋있어요 지금 싹 정리된 모습입니다 지금 야 불쌍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야 박격포가 지금 박격포가 지금 사방에서 날아와요 지금 박격포가 일본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와 너무 애처로워요 지금 스나이퍼로라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야 하늘에서 폭탄이 막 터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짓고 막 자꾸 떨어져요 육하오면 날아 와 이 친구 무빙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 피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 이 친구 장난 아닙니다 무빙이 자 메갈로돈 보러 갑시다 메갈로돈 보러 갑시다 메갈로돈 보러 갑시다 메갈로돈 보러 갑시다 메갈로돈 여러분 매치 시작까지 2분 남았구요 아직 2라운드 시작까지 2분 남았습니다 자 메갈로돈을 보기 위해서 자 소환을 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메갈로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 메갈로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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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너네가 장비를 못하게 하겠다면 우리는 헤엄쳐 가겠다 자, 섬에서 섬까지 자, 헤엄쳐 갑니다 자, 일본 쪽 자, 골프까지 자, 한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친구 야, 정말 수준급 헤엄 실력이 지금 야, 섬에서 살아서 그러니 폭스토론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엄쳐 가겠다 나는 아무도 못 말린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 지금 아, 좀 걸린 것 같죠 지금 포트한테 낚싯배한테 걸렸어요 지금 어, 못 봤나요 지금 이걸 못 봤나요 지금 아, 봤어요 봤어요 자 자, 이제 번식으로 정말 라인 잡아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빠따님 야, 우와 방금 뭐였죠 라인 잡아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빠따님 야, 우 라인 잡아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빠따님 야, 우 스팀이니 게임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본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개인 화면을 잡아들여서 고생님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일단 제가 일본 분들 도와줄게요 정말 실력이 이야, 예술이에요 진짜 언제 봐도 자, 일본 자, 일본 제공권 드디어, 드디어 뺐습니다 일본 제공권 자, 하자 쫓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쪽이 제공지가 많다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엔 제공하지 않습니다 붙었어요, 지금 격돌했어요 아, 지금 일본, 지금 저쪽에 아, 저기 너무 커뮤니티 소절하고 아깝는데 일본 쪽도 지금 제공권을 어느 쪽도 할 줄 알잖아요 다진 바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